Q. 원하시는 도착지를 선택해주세요. Q. 출발일을 선택해주세요. Q. 등급을 선택해주세요. Q.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시간표가 나옵니다. Q. 출발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Q.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Q. 다음을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Q. QR코드로 발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Q. 하지만 예매 티켓 발권하러 가볼까요? Q. 사전 예매 발권 버튼을 누릅니다. Q. 예매 시 결제 새 사용한 카드를 리더기에 삽입해주세요. Q. 승차권이 발권됩니다. Q. 이제 떠나볼까요?